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둡이 1.5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금영노래방 영상을 하나 불러와서 녹음하고 그 다음에 잡음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효과를 넣어서 불러보는 이 노래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일단 노래방에 가지 않아도 집에선 손쉽게 이 프로그램을 깔면 할 수 있으니 보시고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배우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일단은 저는 어둡이 1.5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둡이 1.5 이거는 어둡이 1.5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선구선생님인데 물어보시면 아마 이 대해서 조언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불러와서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유튜브를 들어가야 되겠죠 유튜브에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요새 보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보면은 그 유튜브 동영상을 직접 이렇게 보려면 힘들어요 그게 생성이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되어있었는데 올 초부터는 이게 안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네이버나 다음에 홈페이지에 수록한 영상은 보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단 유튜브 홈페이를 구글에서 구글하고 유튜브와 같은 회사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단 그 크롬 구글 크롬이란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 거기 이제 그 결정에 말하자면 홈피 홈페이지 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구글 크롬을 깔면 요런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단 키워드에다 여기 몰려는 뭐 금영 금영 그러니까 저는 노래 하나 불러요 제가 뭐 평소에도 좋아하는 옛날 추억에는 제 많은 인생이란 그 남백송 선생님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한번 보입시다 제 많은 인생 여기에 금영 나오네 그래가지고 뜨드리니까 여기서 나오네 나오면서 여기 이제 남백송 선생님이 불렀는데 쭉 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MR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많은 인생에만 여서 금영을 뜨드리면 금영에서 주름 그리고 뜨드리면 나오죠 여 나오죠 여 나오네 제 많은 인생 뭐 번호가 금영 125번 요람은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거의 봅시다 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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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en 에 어 through 왈 그 이 으 그건 없 으 일단 여기서 공유를 클릭했어요. 공유 클릭하면 이 밑에 그렇게 커서 이걸 우클릭 마우스 클릭을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https...역슬롯이 투에서 www.yyoutube 여기서 일단 입구에 컷 해서 ss 자만 써주세요. ss 두드리죠. 엔터 칩니다. 엔터 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넘어가죠. 여기 이제 sabfromnet라는 여기 왔으니까 여기 아까 한걸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붙여줍니다. 붙여줬잖아요. 아까 복사인가. 그럼 여기 다운로드인데 다운로드를 할 때 여기서 720p를 할 건지 mp4입니다. mp4밖에 안됩니다. 720p를 할건지 360p 할건지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고 720p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게가 많고 그 대신 화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받을 때 보통 360p 자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mp3 그러니까 의문만 받을 때 이렇게 하면 막바로 mp3를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운로드 할 때는 항상 본인이 의대 받친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음에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은 아래에 지금 요거 보면은 요거 다운로드 되겠죠. 저는 이제 받아놨는데 요거 이제 끄고 다운로드 취소. 저는 미리 받아왔는데 이제 이어서 저는 이제 받아놨게 해서 일단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서 노란 봉투를 클릭해서 요거 보면은 요거 봅시다. 일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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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봅시다 뭐 0 뭐 안되요 그럼 일단 노래를 한번 불러봅시다 되는지 소리부터 들어 보자 청춘아 내 청춘아 죄 많은 내 청춘아 하룻밤 금고개를 넘은 것이 하니데오 죄 없는 그 사람을 못쓰게 하고 보고도 못본채로 돌아서는 그 청춘을 구지져본다 그 사람을 못쓰게 하고 청춘아 내 청춘아 죄 많은 내 청춘아 못만질 그 가슴을 만진 것이 하니데오 봉오리 그 사람의 청춘을 뺏고 비웃고 부딪히며 다시 찾는 내 청춘을 달래여 본다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일단 정지를 하겠습니다 빨간 버튼 누리고 이것도 끄고 일단은 됐으니까 효과를 줘야 되겠죠 일단은 클릭해 가지고 요 노래 파장은 방금 불렀 노래고 요거는 뭐냐면 찌꺼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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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서 일단은 자 여기에 임팩트 들어갑시다 임팩트에서 딜레이 임팩트 들어가면 요거 들어간대 요거서 임팩트에서 노이즈 리덕션 가가지고 옆에 또 노이즈 리덕션 요거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해 주면은 아까지게 저 저기 뭐 일전에 우리가 저 강의를 할 때 저가 그 효과를 하고 여기가 있어요 캡처 프로파일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요거서 서브 눌리면은 요거 보이시다 요거 효과 해가지고 저장해놔기죠 요거서 여기 이제 요거 아이콘 다 클릭하고 저장 예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오케이 눌리면 요거 이제 지하집니다 보이시죠 없잖아요 요거 짓거리지 소리 옆에 잡음당 그 다음에 요거서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해서 다시 임팩트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리덕션 요거 눌리면 요거 아까는 캡처 포랄 프로파일 했지만 이게 필요없이 인장을 갖고 서브 하세요 서브 하면은 요렇게 나오죠 저장 예 그리고 오케이 누릅니다 오케이 눌리면 요거 전체 요거 음원은 놔놓고 옆에 짓거리지 잡음 다 없어집니다 자 보세요 자 없어집죠 그러고 나서는 요거에서 임팩트 효과 있습니다 딜레이 임팩트 들어가가지고 요거에서 보면 에코 요거도 요거도 음원효과고 그 다음에 에코 뭐 재미비 재불풀 이거 리부부 풀 리부부 이렇게 전부 저같은 경우에는 풀 리부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뭐 여기 위에 아무데나 뭐 라이스 콘서트 홀이나 여러가지 자기 나름대로 여기 전부 효과하니까 뭐 자기 마음에 드는거 해보세요 저는 두개 정도 효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저게 딜레이 임팩트에서 아까는 풀 리부부에서 요거는 리부부 그냥 해가지고 리부부 맨 위에 가고 중간에도 여기에도 여기서 콘서트 라이트 콘서트 홀 라이트 라이트 요걸 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열어봐가지고 요거를 하니 깨끗이 들리더라구요 자 요거 됐으면 요거 위에 파장 두개째를 눌리면 넘어오겠죠 그러면 요거에서 노래가 저 저 효과 들어가고 찌꺼찌꺼 한번 들어봅시다 플레임 이프레 한번 해봅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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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